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무단투하마을 사랑해요 스파게티 멍도 미진 Ran 고기 뭐하는거야 아가씨 발까지는 march 발 짬 짬! 짬 생졌어 얼굴에 애술아 물 한번 먹어요 힝힝 와우! 토마토 폭탄이다! 토마토 국수 들어간다 슝 퐁퐁떡 퐁퐁 퐁퐁 파이팅! 해서 먹어보자 퐁퐁 퐁퐁 엄마 아프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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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퐁 봐봐 눈 떠서 봐봐 엄마 옳지 부깨비 아저씨 안 오게 하려면 에솔이가 국수 먹으면 되는데 응? 왜 그래 어이 진짜 에이 많아 너무 많아 어후 예리해 예리해 야 쪼끔 아 여기 아 아 진짜 쪼끔이었다 이번엔 그러면 아 옳지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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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는 밥 먹었을까? 아니에요 헉 밥 안 먹었대? 응 배고프겠네 어떡해 응 엄마가 도깨비 아저씨한테도 국수 줄까? 아니 아니야 만들어 줄까? 아니 도깨비 주시봐 응 배고프잖아 배고프잖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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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 소리랑 같이 먹으라고 국수 줘 아 아 예솔이 진짜 착하다 예솔이 거 도깨비 아저씨한테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응 도깨비 아저씨가 예솔이 하는지 고마워 예솔아 진짜 진짜 착하구나 예솔이는 음 국수도 잘 먹고 잘 거 같은데 헉 이거 다 먹고 뭐 먹는다고? 어 어 어플레 예솔이 어플레 좋아해? 너 어플레? 아아 아 어플레 무슨 맛이야? 딸기맛 아 오 박수 딸기맛고 아 어 묻었어요 뭐가 묻었는데? 딸기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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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으응 조금 묻었다고 응 괜찮아 음 요시아 조금씩 퍼서 먹어 그것도 왼손으로 먹네? 이쪽 손으로 해서 먹어야지 더 편한 손으로 먹는 거야 맛있다 무슨 맛인데요? 딸기맛 딸기맛 우유예요? 응 애설이 조금 전에 뭐 먹었어요? 국수 스파게티 먹었죠? 근데 요플레가 처음 먹는 음식 같네요 요플레가 좋아요? 스파게티가 좋아요? 요플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응 엄마가 만든 스파게티도 맛있어요? 응 엄마 엄마 만지지마 만지지마요 뭐 만드지마요? 이거 카메라 아 카메라 만지지말라고 아빠꺼야 카메라 만지지마 엄마가 해주면 예솔이는 뭐 할 건데요? 정리할 거예요 정리? 거실에 장난감 정리할 거예요? 응 그만큼 남았네? 아빠가 엄청 많이 줬구나 아 마지막이에요 없어요?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 재미있길 바랍니다 zam Cox manas 구독과 좋아요와 여기에서